제가 알아보니까 아니 계속 동생이라 계측에는 2년으로 되어있다라고 들었습니다 2년이네 2년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우리 동기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공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왜 계속 나만 쳐다보지께요 제가 뭐 정국이 출발한가 시기온이 나오면 전혀 몰랐거든요 절대로 안하고 하여튼 제가 시민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기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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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